ㄷㄷ ㄷㄷ 김재석은 그냥 변대한 일씨가 아니라 지금 나 이러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니잖아 진실이 사귈거지? ㄷㄷ 휴식을 잘해야겠다 혹시 알아보시겠나요? 이거 나야? 나 죽음살 왜 넣는 거야? 이게 누구야? 이것도 난데? 어? 너한테? 현준이, 현준이 나 현준이는 괜찮네 예뻐요? 어 괜찮은데? 본인 자신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올릴 것 같은데? 아저씨 아니에요? 똑같은 역할, 어떤 그라워에 찍어주고 싶으신가요? 저는 느와르 이런 영화 좋아해요 저 밑에요? 네 죄송합니다 제 선수 저의 희망 뭘 뽑은 건데? AI보러 뽑은 야 재성이 진짜 멋있다 이게 치찬이죠? 아인가? 잘 어울리지 치찬이 뭐야? 키 커 보여요 치찬이 맞지? 이게 누구야? 저예요? 엄청 예쁘죠? 개이쁘다 하길래, 여동생이 있었으면 이렇게 오오 골라볼게요 저 여자분 누가? 어? 한 줄이다 이거 재성이 맞지 모르겠는데? 저희 두 재성이 맞지 모르겠는데? 우와 저거 어떡하냐 얘는 너무 AI냐? 너무 똑같습니다 아니다? AI를 해도 48살 정도 해 기찬이야? 네 1대 1대 1? 무슨 무슨 약한? 드라마 주인공이랄까? 얘.. 규뽕 드라마 규뽕 규뽕 어 딱 규뽕이야? 현주 현주 규뽕살 얘 효진이지? 아 이거예요? 앗 얘가 이렇게 얘 약간 학교에서 2에서 1진이 날 것 같아 얘는 나빠 보이는 착한 놈 와, 이 사람 진짜 아름다워. 이 사람 진짜 아름다워. 뭐지? 예쁘냐고 물어봐 주세요. 누구한테 다 걸려요? 진짜... 진짜 이상한 변태한 듯이 아니에요? 아, 뭐야 이게? 하이틴 조이토로 오른다면? 어? 진짜요? 하이틴 조이토로 오른다면? 재성이는 비주얼이 하이틴이 아닌데? 저희 주인공을 골라주세요. 재성이 하라 그래요, 재성이. 뭐야, 딱 김재성인데? 아이, 잘 어울린다, 장훈이 형. 와우! 이건 방문 찍은 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나 있어? 네. 이거 저예요? 고기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오, 이건 좀... 이거 너지. 이게 나라고? 나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거 뭐야, 방금 낀 거 아니야? 나 진짜. 진짜 미안한 괜찮나? 나 똑같이. 진짜요? 나 지금 나 이런 거 다닐 수 있을 거 같아. 저거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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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호 같다. 뭐야, 이거 딸처럼 같아? 아니 똑같은데 똑같이 생겨. 이게 나라는 게 중요해. 이게 나라는 게 중요해. 아니... 단단히 이거. 와, 얘 진짜 예쁘다. 와, 얘 막 이런 스타일? 근데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순수한 척 하면서? 할 거 다 하는 거. 어, 약간 그럴 거 같아. 네번째 입구가 돼, 네번째. 이거 누군지도 아시겠어요? 김현준이네. 진짜요? 재성이란 사실 아니야. 재성이란 사실 아니야. 재성은 네번째 입구는 좀 모르겠지? 뭐, 이분? 김현준, 김현준. 너넨이? 난 아이돌 같다. 재성이는 멋있다. 와, 좋은 스타일. 재성이는 진짜 멋있다. 김재성은 진짜 아니야. 재성이는 좀 아니네. 역할은 모르겠고요. 제 이상형은 제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되게 멋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아니 말고. 두찬 선수 일단 무슨 역할을 하세요? 오디션 볼 때. 아, 제 말 진짜 안 듣게 되겠네. 근데 형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딱 봐도 이게 무증표예요. 딱 봐도. 나 밥 사줄게. 네. 쐬고, 밥 사줄게. 딱 한 마디 할 수 있는. 야. 뭘 안 해야 돼? 야, 국가 뒤에는 왜 한 거야? 야, 혹시 사실 코 이렇게. 코 무슨 소리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 이거 누구야? 원테인. 현준 선수요. 네? 현준 선수요. 아, 김현준. 아, 김현준. 그거 많이 좋아해. 사고 질산 생기팔지 않냐. 저, 저거 아까 얘기했는데 조만. 저, 여기 저. 없어요. 여기 니잖아. 맘에 안 들지? 그렇지? 이건 누구예요? 뭐야? 너 좀 잘못 나왔다. 떼어도 돼요? 맞아. 아니. 하이틴 드라마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드라마빵이에요. 야, 테인은 니 좀 안 눌린다. 솔직히 사귈 거지?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아니지 않았는데. 형, 내 번째 누구 같아요? 이거, 이거. 니가 누군지 알아, 이거? 이거, 이거. 진짜요? 어. 무거웠는데? 그러면 이거 현준 선수는 어떻게 소개 받으실 거예요? 아니요. 왜요? 예쁘지 않아요? 제가 알려줘요. 안 받아요. 그럼 자옥 선수. 오, 좋네요. 자옥이 형이 제일 괜찮네. 약간 자옥이 형. 윤지우. 김현주. 저 여자 사진. 아니야, 여기 이거. 여사예요. 여자예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이거, 그래. 제가 알겠습니다. 여자아이 형. 윤지우. Where's Cu? 맞아요, 맞아요. That's Cu? I want one. 자기 것도 하나 만들어 달려라는데요. 오, 알겠습니다. Okay? Cu, Cu's pretty girl. 오. 김현주. 파이팅 드라마에 나오는 그 유찔들 있잖아요. 다 뺏고, 주인공 괴롭히고. 아, 사우고요, 주? 네. 네, 딱 주인공은, 이 위에 사실이 딱 주인공은 약간 좀 안경 쓰고 힘숨 찐 그럼 스피런스는 그냥? 저것이 세상에 뭐예요? 뭐 어떤 거 밑에 꺼? 괜찮아요? 저 빼주세요, 이거 떼주세요 떼시다 이거는 뭐 이렇게 입고 다니면 진짜 대박이다 뗄게요, 저는 근데 남꺼풀이 없는데? 살짝 좀 부자칩 그런 느낌이네 자홍이 형이 여자 주인공인데 흔준이가 이제 나쁜 그런 사람 채우고 이럴엘 아, 진짜 이렇게 팬이야 뭐 없는 거 같은데? 저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